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0편 말씀입니다. 10편, 7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야마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옥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에 있는 대로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이 시편, 70편 말씀은요, 절망적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 70편 말씀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위협과 절박한 그런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정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어요. 기도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주님을 자신의 도움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윗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속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속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본문은 비방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던 이 다윗이 속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요, 기대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애타는 심정도 들어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극심한 곤란을 당하여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기도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용기, 또 다윗과 같은 위로와 인내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예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문제,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서둘러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결코 지체되는 법이 없고,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전도자 시절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선생님인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아이가 같이 따라와서 그 수련회장에 있었어요. 물놀이 시간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돌이 미끄러운 걸 잘못 디뎌서 앞으로 엎어졌어요. 물이 깊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무릎까지도 오지 않던 그런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엎어지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로 그냥 손발만 허적거리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또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밑거로에서 엎어지니까 당황해서 일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이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절박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은 나의 절박한 위기,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절박한 그 시각이었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된 때에 이 베드로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절박하고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막히는 것입니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수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정말 시급해서 주여 나를 도우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 같이 나에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울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절하게 시급하게 강구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시급하게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체에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맡기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강단 메시지에 중심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회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이때 위로부터는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신속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복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계속해서 이 다위스는 속히 도와주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이시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는 다위스는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말씀은 다위스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위스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궁핍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정말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내가 궁핍한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위스는 공경에 처해 낙심에 빠졌을 때나 또 응답이 지체되어질 그때 절대 흔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도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위스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다위스의 생각에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히 나를 도우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일반적인 것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단다면 다위처럼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고민하고 근심 걱정해야 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이 맞으면 오늘 여러분은 온종일토록 정말 가장 평안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다윗처럼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과 응답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윗은 이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정말 시급한 그런 위기가 닥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참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긴 것이 맞으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게 맞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취한 상황을 가난과 궁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과 궁필한 가운데서도 실제로 도우시고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와울은 빌리포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4장 12절에는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필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형평과 또 문제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난과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나에게 있는 가난 나에게 있는 궁핍함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이 다윗처럼 나를 건지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삼이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강구하며 응답받는 시각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